업무에 유용한 엑셀 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한 이름 상자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름 상자를 어떻게 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까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제가 만들어 놓은 문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출 내역 일종의 뭐 가계부 개념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뭐 별건 없습니다 자 중요한거는 요 여러분이 이 11월 고정 지출 예상 금액의 합계를 눈에 잘 띄게 여기다 표시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지금 이 금액의 합계를 모두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금액의 범위가 여기서 어디까지가 금액까지 금액의 범위가 여기서 어디까지인지 한눈에 보고 싶죠 그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름 상자에서요 자 여기 f6 이라고 나와 있죠 현재 마우스가 선택한 셀 액티브 셀은 f6 번지에요 이 뜻입니다 여기다 클릭하구요 f6 에서부터 콜론 위아래 마침표 f31 이렇게 쓰잖아요 대서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고 엔터를 치잖아요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해줘요 아 됐죠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 양이 많다든가 어떤 여러분이 업무에 쓰는 데이터가 고정적인 범위의 데이터라면 이렇게 여기에서 직접 범위를 지정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a의 a는 하지 말고 b의 5번지부터요 콜론 f의 31까지 범위를 잡고 싶어요 엔터 꽝 하면 어때요 딱 그 범위만 이렇게 잡히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되죠 이것이 이름 상자의 셀 범위를 지정하는 기능이구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 작업을 하게 되면은 계산 작업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그 이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름 지정 네임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금액 보이죠 금액 데이터에요 그러면 11월 고정 지출 예상 금액 합계를 구한다면 얘네들을 모조리 더하면 되는 거죠 네 더하면 되요 그럼 우리가 보통 식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면 어 이거 더하는 거니까 시그마 합계 함수를 사용합니다 네 시그마 이게 더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답이 나와야 함으로 시그마 이거 눌러요 그러면 썸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가로 함수의 생명은 가로에요 그럼 가로 안에 들어갈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잡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11월 고정 지출은 어 여러분이 날짜 지나면서 어때요 어 더 생기는데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가 있든 없든 여러분은 범위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럼 데이터가 한 200개가 되면요 마우스 막 범위 지정하다가 힘 다 빠지죠 이렇게 하고 엔터 꽝 이렇게 하거든요 음 좌우단감 멋있네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뭐 11 빼기 20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료 이렇게 썼어요 전기료 지출 항목 전기료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월 전기료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뭐 35,000원 이렇게 하고 엔터 꽝 치면 올라가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셀 범위를 이렇게 계산할 때마다 범위로 이렇게 일일이 잡는 게 너무 힘들더라 이거에요 어 특히 데이터가 많을 때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 F6번지 있죠 자 이렇게 F6에서 F6에서 F31까지 여기까지가 데이터 내용입니다 엔터 꽝 하면은 범위가 지정되죠 지정되면은 이름 상자는 항상 그 시작번지만 나와요 네 그럼 이렇게 범위가 지정되면 나는 이 범위에 대하여 이름을 하나 지정해 놓을게 네 그리고 여기다 클릭하고 이름을 멋있게 써줘요 지금 이렇게 찜한 범위는 이름을 금액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엔터 꽝 치면은 앞으로 F6에서 F31까지는 금액이라는 이름만 입력하면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오 정말이에요 네 자 보시죠 이름 상자에 가서 제가 금액 엔터 꽝 하면 어때요 네 우리가 지정한 그 이름이 가리키는 범위를 얘가 알려주게 됩니다 이게 이름 상자에요 아 그럼 여기 식에 다시 어떻게 식을 쓰면 돼요 똑같아요 시그마 하고 가로 안에 자 이 범위 이름 뭐라고 했어요 금액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와 엔터 꽝 답 똑같아요 이해됩니까 네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 수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이름을 사용하면은 수식이 보다 간단해지고 사용자 사용자도 어떤 셀의 영역을 참조할 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 이름 지우려면 어 지우려면 여기서 제가 금액 엔터 범위 잡은 다음에 여기서 딜레이트 누르면 되나요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이 이름 상자는 오로지 이름을 지정하는 기능만 있어요 그러면 이름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 없으면 지워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지울 때는요 수식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수식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 이름도 여러분 여기에 아주 세부적인 메뉴가 정의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름 관리자로 들어가요 복잡하게 딴 데 열어보지 마세요 이름 관리자 들어가면은 삭제라는 말 보여요? 어 눌러요 네 확인 닫기 이러면 삭제가 돼요 여긴 왜 에러 납니까? some 합계를 구할 거야 금액으로 지정된 범위에 대하여 이 뜻이거든요 근데 금액이란 이름이 없으니까 에러가 난 거예요 네임이란 에러는 그거예요 너가 수식에 사용한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에러를 내야겠어 이게 네임 에러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범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잡아줘야죠 이름이 없으므로 되게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름이라는 이름 상자에서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정한 셀 범위를 입력할 때는 마우스로 끌지 마시고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간략하게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어떤 항목이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그러면 그 중복된 데이터만 찾아서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만 알아도 여러분의 분석 기능이 굉장히 스마트해질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 자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네 자 제가 거래처와 거래한 그 내역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거래처 중복된 거래처를 서식으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래처 항목에 첫 데이터의 마우스를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컨트롤 키와 시프트와 아래로 방향키 누르면 그 마지막 데이터가 어딘지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이렇게 얘가 지정하니까요 그리고 홈탭의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으로 갑니다 가면은 셀 강조 규칙 이 메뉴에 보면 맨 마지막에 중복값 이게 있습니다 이것만 누르면 끝나요 와 이게 뭐예요 한 번이라도 한 번은 아니죠 적어도 두 번 이상 거래한 거래처 이름 그게 중복이죠 뜬다는 거예요 아하 그럼 이대로 유지할까요 확인 어때요 아 떴다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구길푸드 호호식품 그럼 이런 애들은 우리랑 이번 달에 한 번만 거래를 했단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색깔이 들어간 애들은 적어도 두 번 이상 거래했다 이 뜻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또 이 기능이 있는 건 고맙지만 여전히 가려운 곳을 긁지는 못해요 뭐냐면은 저는 그래요 이 여러 번 거래한 거래처가 컴플레인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거래처가 그 거래처만 화면에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며칠날 사간 물건들 뭐뭐 있는지 그것만 속속들이 보고 싶은데 아 이거 갖고는 좀 약한데요 그래서 업무에서는 이 조건부 서식 기능과 찰떡 기능으로 C4에 마우스 놓고요 데이터 메뉴에 바로 여기 여러분 정렬 및 필터 그룹에 필터라는 메뉴 보이죠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눌러요 그럼 이렇게 생겨요 아 그럼 어떻게 봐요 네 거래처에 아래로 화살표 눌러요 이게 필터 단추예요 이걸 누르면은 필터는 걸러낸단 얘기예요 여기서 색 기준 필터 보이세요 네 그래서 채우기 색이 분홍으로 돼 있는 애들 이렇게 누르면 한 번 이상 거래한 거래처예요 두 번 이상 그렇죠 중복된 애들이에요 얘네가 그러면 이 중복된 거래처 내역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콤플레인 들어온 회사가 예를 들어 미도상사다 이거예요 그럼 거래처에서 다시 아래로 화살표 눌러서 미도상사 보이세요 요 애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나랑 거래한 거래처 이름 다 떠요 그럼 미도상사 체크 확인 누르면 미도상사 데이터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먼저 필터링을 할 때는 색상을 먼저 색상이 들어 있는 거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에서 먼저 중복되어 있습니다 하고 색상 먼저 힌트 줬죠 그럼 2차로 자동필터 들어와요 들어와서 여러분이 한 번 더 그 색상 중에서도 거래처 이름 컴플레인 들어온 회사 또는 여러분이 분석하려는 그 회사를 체크하고 확인만 누르면 이 회사가 우리랑 며칠날 며칠날 어떤 물건을 어떻게 거래했는지 이것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분석 시간을 어마무시하게 절약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번 시간에는 단 5분만에 배우는 절대참조번지 작성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절대참조번지는 우리 엑셀 수식에서 정말 정말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요 엑셀 처음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엑셀을 열어주시면은요 화면 크게 자 이렇게 제가 쓸게요 상품 코드 여러분도 같이 쓰세요 네 상품 코드 단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단가 아 상품 코드 그냥 공급가액이라고 쓸게요 공급가액 그 다음에 부가세 그 다음에 부가세 그 다음에 총 금액이죠 부가금액 자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상품 코드는 A-101 이렇게 쓸게요 A-101 아래로 끌면은요 네 이렇게 문자는 복사 숫자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다 됐어요 그 다음 공급가액을 입력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는 65만4천원 그 다음에 뭐 33만7천8백원 그 다음에 5만6천7백원 뭐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124만5천원 그 다음에 또 뭐 쓸까요 뭐 94만3천2백원 이게 편한대로 쓰시면 되는거죠 77만5천원 그 다음에 뭐 어 90만3천원 이렇게 골고루 썼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부가세는 뭐죠 네 원래 물건가액의 10%가 그죠 보통 10%죠 10%가 바로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공급가액이 65만4천원이면 여기에 10%가 부가세로 표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제가 여기다 식을 뭐라고 쓰면 부가세가 나올까요 쿠여 눈 쓰고 공급가액 65만4천원 곱하기 10%니까요 10%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엔터 꽝 그리고 부가금액은요 공급가액 부가세 더한 최종적인 결과니까요 는 공급가액 어 더하기죠 곱하기 할 뻔했어요 더하기 부가세 65,400원 엔터 꽝 그러면 우리 고객님한테는 719,400원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거 두개 아이고 다 잘했다 하고 범위 잡고 아래로 따닥 누르면 답 나와요 멋있죠 네 자 이 방법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갑자기 그 우리나라 부가세 여러분 그렇게 비싼 거 아니라고 하죠 네 별로 안 비싸대요 OECD 국가들 중에 평균 부가세가 여러분 19% 뭐 이렇게까지 되는 국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가세가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재는 10%지만 언젠가는 11%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11%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부가세 계산 다시 해야죠 그쵸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여기다 이거 10%니까 10%일 때 금액이 65,400원이니까 만약에 11% 되면 다시 수식을 늘 써가지고 또 계산 또 해야 되죠 너무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쓰는 것 보다는 Delete 자 여러분 이 위에다가 뭐를 만드느냐 하면 현재 부가세율 부가세율을 이 위에 써요 현재는 몇 프로? 10% 이렇게 써요 아 그렇게요? 네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대놓고 10% 쓰지 말고 여기 10%하고 얘하고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머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요 좀 달라요 그럼 이렇게요 는 654,000원 곱하기 하고 뭐예요? 10% 근데 문제는 이 10% 2의 1번지를 두번째에도 역시 얘랑 얘랑 곱해야 되죠 세번째에도 얘랑 얘랑 곱해야 되죠 이렇게 여러 셀들 이렇게 여러 셀들에 의해서 특정한 셀이 집중적으로 참조가 되면 수식을 참조한다고 하죠? 네 이 수식에서 특정한 셀번지를 참조하게 되면 이에는 우리가 밑으로 끌어도 여전히 2의 1번지를 가리키고 있어야겠죠?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 상태에서 제가 밑으로 좀만 끌어볼게요 이렇게 끌면은 에러가 난다니까요 이 식을 보세요 아 뒤에 5번지랑 2의 1번지 곱해야 되는데 2의 2번지랑 곱했네? 네 왜냐면 끌면은 이 번지도 같이 내려가는 성격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아 그럼 어떻게 안 내려오게 합니까? 그게 바로 절대 참조 번지예요 즉 이렇게 는 654,000원 곱하기 나는 너만 바래 너만 바라고 있어 2의 1번지 움직이지 마 우리들 다 너하고 곱하기 할 거야 움직이지 마 이게 바로 뭐냐 절대 참조 번지 선언이에요 F4 F4키 누르면 돼요 보세요 달라라는 말이 붙지요 이게 절대 참조 그래서 여러분이 수식을 볼 때 이렇게 달라가 들어가면 아 걔는 움직이지 말고 집중적으로 참조가 되는 앤가 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핸들링 따닥 보세요 아 멋있다 부가 금액도 는 이것과 더하기 부가세 계산하면 되죠 아래로 따닥 이렇게 또는 같이 계산하고 따닥 눌러도 됩니다 오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요 이렇게 절대 참조 번지를 쓰면은 제가 부가세율 10%를 자 세율이 올랐어요 11%로 이것만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엔터를 치면 어때요 아 다 바뀌는구나 이래서 절대 참조 번지를 쓰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 5분만에 배우는 엑셀 함수 이용 방법이에요 어 우리가 엑셀을 두고 복잡한 계산도 굉장히 빨리 해주는 프로그램이야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 계산을 빠르게 하는 그 뒤에는 바로 함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함수는 어때요 어렵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엑셀이 어려워 이런 이유는 함수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기본 방법을 배워보는 겁니다 자 엑셀 함수 사용 못하겠다 이런 분들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래요 자 일단 엑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함수는요 여기 홈탭에 보면은 이 시그마 기호 보이세요 여기에 우리가 많이 쓰는 함수가 나와 있어요 기본 중에 기본 함수들이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엑셀 함수 전체적인 구성을 알아보고 싶다면 이 메뉴 중에 수식 메뉴가 있습니다 수식 탭 눌러요 누르면 이렇게 많은 애들이 함수 라이브러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이 함수의 종류들이에요 마치 우리 메뉴 한식 중식 일식처럼 여러분이 많이 쓰는 메뉴들이 여기에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그 업무에서요 이제 여기 보세요 여러분 번호가 있고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점수를 이대로 보고서를 냈더니 이게 뭐냐 너무 단순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요 이게 점수가 90점이면 별을 9개를 딱 딱 딱 딱 이렇게 찍는 그런 함수가 있다고 누가 기뜸을 하던데 그런 거 어떻게 써야 되죠 네 여러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얘네들을 사용할 때는요 뭐 얘네들을 모두 더한 것이 뭐냐 함수 삽입이에요 단축키 Shift F3 단축키를 쓰면 그만큼 업무가 빨라져요 이거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마법사라고 뜨지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함수는요 범주가 텍스트 돼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모두 누르면 얘네들을 모두 다 하나의 알파벳 순서로 A부터 Z까지 쭉 나열한 게 마법사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아 나는 못하겠다 어렵다 그쵸 지속 그래서요 여러분 나눠놨어요 내가 어떤 수학 계산을 해야 된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한다 수학 삼각 함수 누르면 네 수학 삼각과 관련한 함수가 쭉 나오고요 나는 평균을 구해야 돼 나는 개수를 구해야 돼 이런 요약 작업 집계 작업 이런 거는 바로 여러분이 통계 여기 보이죠 여러분 통계 이런 함수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각각의 애들은 보다 업무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단축키를 많이 이용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텍스트 함수를 써야 되는데 자세히 그 함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내가 그 텍스트 함수의 목록을 보고 싶다 그러면 알트키 그 다음에 여러분 L, M, M 보이죠 알트하고 M하고 T 눌러요 알트 M 누른 상태에서 T 누르면 텍스트 함수가 떠요 그러면 텍스트 함수에서 내가 쓰는 함수가 어떤거지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돼요? 어렵다 네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또 날짜 함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알트하고 M하고 E 누르면 날짜 및 시간 관련한 함수들의 목록이 쫙 뜨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어디 한번 제가 해볼게요 비어있는 공간에 우선 연습 비어있는 공간에 마우스를 놓고 나 오늘 날짜 표시하고 싶어 예 그런데 함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 알트하고 M하고 E 누르면 날짜 및 시간 함수가 열려요 여기에서 오늘 날짜 영어로 오늘은 투데이 아 투데이 아니야? 이거 고르면 돼요 설명 나오죠? 투데이 이렇게요 그리고 친절하게 나와요 이 함수에는 인수가 필요 없습니다 즉 함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 있죠 원소들 그런게 필요 없다고요 확인 곧바로 날짜가 나와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 그래프를 여러분이 표시한다 그랬죠 자 그래프라는거 차트냐? 아니요 여러분 그냥 모양을 내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점수가 90점이기 때문에 나는 별 문자 있죠 별 문자를 9개 찍고 싶어 80점이면 별을 8개 찍고 싶어 그럼 똑같은 문자를 반복해서 찍는 거잖아요 그런 문자는 무조건 텍스트 알트 M T 누르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에서 리핏 반복한다 리핏 알리피티 이 함수가 있습니다 알리피티 이거 눌러볼게요 그럼 누르면 고맙게도 이렇게 마법사가 열려요 그러면 텍스트를 먼저 말하세요 화면에 표시할 텍스트를 쓰란 얘기죠 자 여러분 한글 자음 미음을 누르고요 한자키 누르면 특수문자 나오죠? 네 저는 까만 별을 고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타임즈 그 다음에 넘버타임즈 몇 번 반복할 거야? 나오죠? 네 몇 번 반복할 거냐면 10점에 하나씩 그럼 여러분 얘 점수가 몇 점이에요? 1번 학생 90점 그럼 얘 90개를 표시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안돼 안돼 나누기기요 나누기 여러분 슬래시 10 이러면 90점이면 나누기 10하면 9가 나오죠? 그래서 별이 9개 찍히는 거예요 똑같은 거 이 별을 9번 찍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설명 자세히 나오죠? 확인 보세요 그리고 아래로 따닥 어떻습니까? 우와 정말 멋있다 네 이게 바로 함수 사용 효과예요 놀랍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업무에서 많이 쓰는 함수는 처음에만 이렇게 찾지 매번 이렇게 함수를 찾는 거는 좀 시간 관계상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쓰는 함수는 아예 직접 쓰는 방법을 저는 추천합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라면 는 이게 수식이니까 는 알리피티 대소문자 구분 안해요 이렇게 치면은 여기도 스마트 예 도음말이 떠요 가로 열면은 텍스트에 들어갈 말 말에 이때는 따옴표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거니까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이번엔 하얀색 별 쉼표 찍고 몇 번 반복할래? 여기 90점 만큼 근데 복잡하니까 나누기 10만큼 가로 함수의 생명은 가로예요 그리고 이런 애들을 인스라고 불러요 함수를 구성하는 각각의 규칙의 요소들 자 가로 닫고 엔터 어때요? 아 똑같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직접 마법사를 써서 써보기도 하고 직접 손에 익으면 손으로 직접 해당 셀에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의 필수 함수를 공부해 볼 건데요 그 필수 엑셀 함수 중에 평균을 계산하는 average 그리고 요새는 평균도 데이터가 하도 많아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항목별로 평균을 구하길 원해요 네 좀 더 세분화된 평균이죠 바로 조건에 따른 평균 average if 함수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보면은요 음 제가 이런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데이터냐면은 네 이렇게 드시고 싶죠 네 파이류 타르트 해서 판매량이 나와 있고 매출액이 나와 있어요 어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뭐 한 주 동안 이제 팔린 거예요 그러면 주간 매출액의 합산이라는 거는 이 매출액을 모두 더한 결과니까 이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홈탭에 편집 그룹에 시그마가 있으니까 시그마만 누르면 돼요 합계입니다 네 엔터 꽝 이러면 답 나와요 네 세상에 합계 계산이 제일 쉽죠 썸 자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들 매출액의 평균 이걸 구해야 되죠 네 주간 매출액의 평균은 그래서 얼마냐 이걸 구할 때 여러분 보시면은요 제가 일단 보여드리죠 시그마 옆에 아래로 살표를 누르면은 우리가 업무에서 가장 기본으로 많이 쓰는 기본 중에 기본 엄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평균 보이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average 함수예요 네 그러면 얘도 합계하고 똑같습니다 범위만 말해줄래? 이게 인수죠 네 그러니까 내가 평균을 구할 건데 범위가 어떻게 돼? 네 매출액의 범위 여기서부터 고고고고고고 어디까지? 여기까지겠죠? 원본 데이터 범위 이렇게 잡고 엔터를 쳐 주기만 하면 답이 나와요 네 주간 매출액 평균은 평균적으로 모든 제품은 98,954원어치씩 팔렸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자 이게 에버리지예요 어렵지 않죠 어 직접 써봐도 돼요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직접 쓰는 게 좋아요 AVERAGE 이렇게 그러면 얘가 뜻이 나와요 그쵸? 가로 열고 함수의 생명은 가로 그리고 인수 평균을 구할 범위만 쭈루루루루 잡아주고 가로 닫는 거 잊지 마세요 닫고 엔터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빵집 주인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파이 제품이 평균 얼마치가 팔렸고 타르트 제품의 평균 얼마나 팔렸는지 각각의 항목별로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그냥 전체 평균이죠 네 그럼 이렇게 항목별로 평균을 구하려면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이 들어가요 우리 엑셀에서 조건은 if라고 불러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데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이니까요 수식에서 함수 더보기 누르면은 통계가 있고요 통계에 보면 AVERAGE if라는 말이 있어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셀의 평균을 구합니다 보이죠 바로 요거 조건 조건은 뭐예요 네 바로 이 구분이 파이류인 애들을 찾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파이류라는 글자는 어디 여기서 찾는 거잖아요 따라서 레인지는 조건이 있는 범위를 이렇게 잡아줘요 아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요 크리테리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찾는 건 뭐예요 파이류라는 글자를 찾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AVERAGE LANGE 라는 말 나오죠 이거는 실제로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내가 줄을 찾았습니다 그럼 그 줄에 뭐의 평균을 구할 거죠 매출액의 평균인가요 판매량의 평균인가요 단가의 평균인가요 매출액의 평균이죠 그래서 매출액 범위를 모조리 잡아주면 돼요 됐습니까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네 파이류 제품은 평균 매출액이 10만원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파이류는 어떤 파이든 간에 평균 10만원어치는 팔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하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개념은 이해되죠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자 딜리트 이번에는 이 모든 내용을 완성해 보죠 자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요 직접 써볼까요 는 에버리지 뭐라구요 if 가로열고 range가 뭐라구요 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이렇게 근데 중요한거는 하나만 구하고 얘 하나만 구하고 끝낼 거 아니죠 이 범위 안에서 타르트 제품의 평균 신제품 항목의 평균 식빵류의 평균도 구해야 되죠 따라서 b4에서 b16은 얘네들 모두가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참조번지 f4를 눌러줘야 돼요 달러 아 쉼표 조건은 뭐예요 이 범위에서 파이류를 찾겠습니다 쉼표 그 다음 마지막 에버리지 평균을 구할 범위는 매출액 범위 중요한거는 이 매출액의 범위 f4에서 f16도 타르트도 이 범위에서 평균 구할거죠 신제품도 이 범위 안에서 평균이죠 따라서 f4 이렇게 눌러줘요 자 다 됐습니까 가로 닫는거는 필수에요 이렇게 직접 아 신표로 각각 구분하는군요 맞아요 엔터 꽝 10만원 나오죠 아래로 쭉 핸들링하면 나머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평균 매출액은 98,954원이고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파이류와 타르트 타르트 이런 애들은 평균을 웃도는 애들이에요 그쵸 어 그렇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 위주로 한번 더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 이번 시간에는 엑셀 필수 함수 중에서도 정말 필수죠 업무에서 많이 쓰여요 count if 즉 if 조건이죠 조건에 따라 개수를 세워 주겠다 count if 데이터를 일단은 분류해서 항목별로 차례대로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오늘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업무에서 활용 많으실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들어가죠 어 제가 이런 데이터를 마련해 뒀습니다 어휴 예 예 이런 데이터 자 제가 원하는 건 말이죠 데이터 지금은 뭐 눈으로 세워도 다 들어오는데 자 중요한 거는 파이류 제품이 몇 갠지 여기다가 아 따로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있고 요 다음 시트에 어 전체 항목이 어떤 게 있고 그 개수가 몇 개다 이걸 표시하는 보고서를 만들 거라구요 아 그거를요 예 그러면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예 어떤 항목이 있는지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항목이냐면은 파이류 타르트 신제품 식빵 얘네들을 가지고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써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여러분 방법은요 여기 구분 보이세요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면 이거 어떤 수식에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선택하고 병합 보이죠 요거 병합된 거예요 하나로 다시 한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해제가 돼요 여기도 한 번 더 어 병합한 걸 해제하라고요 예 여러분이 계산하려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이렇게 파이류 여기서 찌 끓어요 여기까지 타르트 아래로 쭉 끓어요 어 이렇게요 예 신제품도 아래로 끓어요 식빵류 얘도 아래로 끓어요 됐나요 네 이렇게 끈 다음에 얘네들을 범위로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컨트롤 C 복사 항목별 품목 개수 시트로 가요 그리고 C에 4번지에 놓고 컨트롤 V 들어오죠 음 반복적이잖아요 그렇죠 중복되어 있다라고 표현해야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 그 데이터 탭에 보시면은 아 여기에 여러분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메뉴가 데이터 도구 그룹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끝나요 정말요 네 여기 여러분 이렇게 떠요 항목 제거 눌러요 여러분 요 요 요 요 요 요 요 보이죠 여기서 제거 확인 확인 어때요 우와 제거됐네 네 네 그래서 현재 이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빵집의 항목은 크게 네 가지다 이렇게 요약이 돼요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자 그리고 제품 개수는요 파이 제품이 모두 몇 개인지 이 개수만 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럼 뭘 하냐면은 카운트는 무조건 개수고 카운트 if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체 데이터 개수는 카운트를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는 카운트 a 정확하게 카운트 a 이렇게 쓰고 이거 전체 몇 개인지 이렇게 범위 잡고 잡고 여기 잡아도 되나요 상관없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전체 19개 데이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이 중에서 파이류가 몇 개고 타르트가 몇 개인지 이거를 여기다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수식에 여러분 보시면은 함수 더보기 누르면 통계 통계에 보시면 카운트 if라는 애가 있어요 있습니까 네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 range 나오죠 range는 뭐예요 파이류하고 똑같은 게 몇 개인지 찾으면 되죠 따라서 단가표를 클릭하고 파이류부터 전체 데이터 범위 그럼 여러분 이 범위 안에서 신제품 식빵류 타르트 개수 다 구해야 되죠 움직이지 마 절대 참조 F4 이렇게 그러면 조건은 뭐예요 클릭 조건은 이 범위 안에서 현재는 파이류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해봐 확인 다섯 개 나와요 아래로 끌어보겠습니다 쭉 끌면은 보세요 아 그 다음에 일곱 건 그 다음은 세 건 식빵류는 네 건 네 식빵류 네 건 맞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지금 딱 세어봐도 네 개 그쵸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보길 원해요 좋습니다 자 어떻게 쓴다고요 직접 써보죠 는 카운트 이프 자 맨 처음에 레인지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예요 따라서 클릭하고 다른 시트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이 범위가 다른 조건에도 다 똑같은 범위라면 F4 절대 번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심표를 찍어서 구분을 합니다 자 심표 찍고 항목별 품목 개수로 가서 파이류를 여기서 몇 개인지 세어봐라 가로 닫고 엔터 나오잖아요 아래로 핸들링 됐죠 여러분 이렇게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 서식 셀 전체에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건부 서식 앞에서 그 특정한 셀의 어떤 그 값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면 그 셀에 음영이라던가 뭐 글자색 이런 것만 변환을 줬었는데요 이번에는 행 전체에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렇게 데이터 자 어디서 많이 본 데이터에요 자 이 데이터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는 저는 올해 네 이 나이가 스물다섯 살 이상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어 색상을 넣으려고 해요 스물다섯 살 이상인 데이터 그러면 스물다섯 살 이상인 사람 자 보시면 얘는 해당 사항 없죠 근데 얘는 스물다섯 살 이상이죠 나이가 그러니까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이 전체 행 전체에 색상을 넣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B의 4번지부터 이 위에 헤드라인 얘는 아니에요 오로지 데이터 중심으로 범위를 다 지정합니다 왜 서식이 전체 행에 들어감으로 자 이렇게 지정하고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의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눌러요 그러면 새 규칙 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새 규칙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도 메뉴가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자 여기서 어떤 것도 고르지 마시고 맨 아래 보시면 그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런 말이 보이실 거예요 수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 수식을 좀 아니까 이제 조건부 서식을 좀 더 에 퀄리티 있게 만들자 이거죠 자 수식을 사용해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 그러면 휑 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다 클릭합니다 여기다 수식을 써야 돼요 그럼 식을 뭐라고 쓰냐면은 나이가 25세 이상 자 수식은 뭐 쓴다고요 는 그럼 나이가 어디 있어요 네 나이 데이터 처음 데이터를 클릭해요 아 이렇게요 네 그러면 오 달러가 붙네요 달라는 뭔 뜻이에요 움직이지 마 네 우리는 다 너를 원해 이게 달러잖아요 절대참조번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이라는 것에 대해 스물다섯 살 이상이냐고 물어봐야 되니까 F열이 나이죠 그래서 나이 데이터에 F열은 정말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F열의 나이는 어때요 너가 스물다섯 살 이상이니 아니면 너 너 너 너 다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다 비교를 해야 되므로 요 4 앞에 달라는 없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손으로 없애다간 또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F4키 있죠 F4키를 한번 눌러요 그럼 어때요 모양을 봐요 어 4초 앞에 달러가 있는데요 네 이 말은 뭔 얘기냐면 4행 너 움직이지 마 이 뜻이에요 열은 움직여도 된다는 얘기에요 달러가 없으면 아무튼 자유의 몸이에요 이거 아니죠 F4키 또 눌러봐요 그럼 어때요 달러 F4는 그렇죠 F열 너는 움직이지 말고 너는 고정되고 이 열에 대해 너네들 각각은 다 움직여도 돼 이 뜻이에요 이게 딩동댕이에요 이렇게 F4키로 눌러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 값이 얼마 이상이요 네 크거나 같다 여러분 크거나 같다 이상이다 이 뜻이죠 얼마 25 25 이상 됐나요 이렇게 조건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에 만족하는 애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애도 있겠죠 그 중요한 거는 이 조건이 만족할 때 서식 여러분 여기 서식 보이죠 이거 누르는 거예요 서식 자 들어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꾸시면 돼요 어 나는 채우기색 채우기는 여기에 음영색을 말하는 겁니다 네 채우기색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넣으시면 돼요 어 저는 네 그래요 아주 진하게 넣죠 노랑으로 넣을게요 센 노랑 그 다음에 글씨도 굵게 할까요 글꼴 굵게 됐어요 확인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뭐에 대해서 25살 이상 데이터에 대하여 확인 어때요 우와 이렇게 되네 네 이거에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얘가 얼마나 재밌냐면 예를 들어 여기 병 있죠 병 병이 91년생인지 알았는데 2001년생인 거예요 전사 노류 잘못 입력된 거죠 엔터 꽝 하면 어때요 색깔 벗겨져요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 신 2001년생 나왔죠 얘가 데이터가 91년생이었던 거예요 그럼 1991 엔터 꽝 하면 다 바뀌어요 재밌죠 이렇게 서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단 얘기에요 그리고 이 조건부 서식에 대해 25살 이상이라고 말을 했는데 자 다시 범위 잡고 잡고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자 잡고요 여러분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만든 규칙이 나와요 어 25살 이상 근데 여러분 그 회사에 다른 이제 그 담당자가 하는 말이 25살 이상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바꿔 바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25살 이상 아니고 어 20세 미만으로 바꾸라고 해요 20세 이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세 이하에 대해 이 서식은 마음에 드는데 조건이 틀렸어 이러면요 규칙 편집을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서 20세 이하 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F사는 건드리지 말고 작거나 같다 얼마 20 이렇게 20세 이하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확인 한 번 더 확인 이렇게 그럼 20세 이하 데이터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것이 바로 셀 전체의 서식을 집어넣는 거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이용해야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